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거 보고 이걸 해봐요. 중계를 살아가라 MC몽랑이 MC먹지입니다. 바람이 달달한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은요. 지난 경기에 이어서 몸보신 특집 2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시원한 한강이 흐르는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맛은 물론이고 비주얼, 영양까지 고품질 통 코다리를 사용한 코다리조림을 전문으로 하는 남양주 코다리 스타디움입니다. 여기가 코다리 맛집 맞습니까? 잘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잘 찾아왔네요 형님. 코다리는 어떤 음식인가요? 코다리는 명태의 내장을 빼서 반건조시켜가지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면서요. 지방 함량이 낮아가지고 콜라겐도 많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재료고요. 그 식재료를 이용해서 맛있게 조리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무한리필입니까? 코다리가 무한리필은 아니고요. 막걸리가 무한리필입니다. 코다리의 매콤함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막걸리를 제공하고 있고 막걸리와 같이 식사를 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조금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해놨습니다. 아! 아! 마침! 아! 마침! 와! 아니 근데 통으로 되어있네요? 네 저희는 커팅을 하지 않고 내장을 제거를 해서 피키까지 싹 빼가지고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통으로요?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통으로 되니까 살이 식감이 너무 좋잖아요. 아 예. 거기에다가 무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세 가지의 식감이 나니까 완전 재미납니다. 네. 근데 맵쳐 보여도 맛있어서 먹을 수 있어. 정말 달달하게 맵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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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다리 기다리기! 위대한 승부 도출 맞닥돌아! 맞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승리 조건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더 비싸게 먹을 팀이 이기는 금액전입니다. 네! 사랑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코다리 스타디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백초 진략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온일 선수가 가지고 있는 MVP 특권 오늘 써주겠다는 겁니까? 네! 저는 오늘 MVP 특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근데 방금 이온일 선수가 8회 MVP 특전으로 받은 식당 메뉴판 미리 보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메뉴의 실물 사이즈 가격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메뉴판을 보고 전략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대박. 잘 봐야 돼. 우리가 진짜 코다리 해물조림 중대 그치 우와 금액 나오고 모르고 옷 차이 많이 나겠네. 저기 나온 거 보고 바로 출발하면 되지. 저기 나온 거 보고 바로 출발. 아 따라 시켜봐. 한 템포! 되게 똑똑해! 한 템포 늦게 시키면 돼. 오빠 뽑은 이유가 있다. 아 진짜 똑똑하다. 생각도 못했네. 남양주 코다리 스타디우미처럼 셀프파이는 어떤 음식들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두부 김치와 삼채 겉절이, 콩나물과 샐러드,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못 참죠. 막걸리가 무한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헬로! 우와 대박. 오 막걸리 막걸리! 오 왜 이렇게 걸쭉해? 무한 리필도 가능한 막걸리입니다. 동해안 암반수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구수하고 상큼한 맛이 그 코다리의 매운맛을 한번 싹 중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와 아니 이 집 진짜 잘 나온다. 일반 채 너무 잘 나오는데?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겉절이는 아실텐데 삼채 겉절이 맛이 굉장히 궁금할텐데요. 그러니까요. 삼채는 일단 매운맛과 단맛, 그리고 쓴맛 3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맞지? 그러니까 인삼과 마늘, 부추를 한꺼번에 먹는다. 이렇게 상상하면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럼 정정당당한 맛장을 위해서 짠 한 번 합시다! 정정당당! 둘째 화이팅! 화이팅! 와! 코다리조림 입장합니다!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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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초벌 숙성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 웍에다가 코다리하고 무, 양념 등을 함께 넣은 다음에 70% 정도 익혀준 후 1시간 이상을 숙성을 시킨 코다리조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념 속까지 잘 배게! 이게 가리비, 새우, 쭈꾸미, 통오징어를 넣고 해산물이 그냥 가득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념이 매콤하지만 시원한 맛이 있는 겁니다. 통컴 비주얼이다! 정말 미쳤습니다. 통코다리와 함께 통오징어 통가래뜨기 놀이 뜁니다. 자, 지금부터 60분 맞짱! 시작합니다! 우와! 살아났다 이거. 우와! 이렇게 크고 튼실하다고? 우와! 우와! 이렇게 통으로 조리해서 제공하는 것 자체가 우리 코다리는 고품질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서 이렇게 쏙 하면 빠지는 거 아니야? 어! 어! 통! 양념! 으음! 이렇게 튼실한 통코다리 처음 봐요. 아니, 살이 엄청 쫄깃쫄깃해.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대박이다. 너무 맛있겠다. 야, 오늘 하이라이트 많이 나오는데요. 야, 검출맛! 어, 이현우 선수 치고 나옵니다. 이현우 선수! 지금 역대급 지금까지 우리 맞짱 중에 스텝 쪽에서 가장 큰 수로 나왔습니다. 우와! 어! 우와! 원래 또 고기가 또 오두육미 아니겠습니까? 예! 오하모! 오하모! 살 굴아! 살 굴아, 살! 살 굴아! 살 굴아, 살! 이렇게 살이 많은데 왜 그걸 굳이 먹는 거야? 가가리 부여는 살 정말 맛있어. 하하.. 어두육미니까. 어두육미니까. 어두육미. 아니 여러분, 그 무 좀. 무 좀! 드세요. 무이요. 난 코나리조림에서 이 물과 진짜 좋아. 무는 샤베드처럼 그냥 녹습니다. 녹아 녹아. 입맛 확 돌죠. 이게 무에 안에 이 즙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씹는 순간 즙이 쫙 빠져나오면서 달달하고 진한 맛이 쫙 나온다. 진짜 좋아. 우와 떡볶이 컵 미쳤어. 음! 쫙쫙쫙쫙쫙. 코다리는 무조건 쌈을 사서 먹어야죠. 싸가. 엄청 뜨거워. 콩나물은 좀 넣어야 돼요. 이건 행위에요. 엄마 대고는 무조건 코 닮아야 돼요. 엄마 대고는 코 닮아야 돼요. 오빠 대고는 너무 나가고 Dong-Gang을 큰줄이 조선수가 김을 되게 좋아하네요. 조선수 김 맛있어요? 이거는 맛있게 없으니까 쌍꺼풀야. 오징어에 나가, 후다니 순대 넣었어. 통오징어, 통오징어. 아... 그렇지, 그렇지. 또 맛있게 뜯어먹네요. 그렇지, 그럼요. 여기 오징어도 맛있네. 오징어 박사. 오징어가 부드러워. 아, 지금 우리 아미 선수들은 지금 오징어! 아니, 오징어 킬러예요, 저 지금. 와, 아미 가자, 통오징어. 통오징어 떡볶이! 어, 떡볶이. 패턴 잡기가 힘드러웠어요. 어... 떡 다 먹었어요. 오징어를 학생IRE고 있어요, 지금. 시래기의 감칠맛이 이 생선과 해산물의 비린맛을 탁 잡아준다고 합니다. 잡으십니까? 다 넣어서 먹어야지! 코다리도 넣고요. 주꾸미도 넣고 콩나물 살짝! 치레기도 마지막으로 좀 넣어서 가위로 좀 잘라, 살짝! 이렇게 한 두 번 정도만 살짝! 이렇게 한 두 번 정도만 이 정도만 넣고 비벼서 이렇게 이게 또 솥밥이어서 뜨겁게 잘 됩니다. 말린 선수가 지금 완전히 방송이 다 됐어요. 왜냐면 카메라 각도로 보여주잖아요. 저 정도면 방송 기계거든요. 맞아요. 좀 마지막에 마무리로 조림국물! 나도 한 숟갈 주면 안 되나! 나도 한 숟갈 주면 안 되나! 으아악! 3, 2, 1! 그만!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그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직접 개발한 MZ 취향저격 친메뉴라고 합니다. 코다리의 뭔가 시원한 맛과 우삼겹의 진한 육향 그리고 이 고소한 맛의 조합이 별미라고 합니다.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고 이 코다리조림 양념에 진짜 잘 어울려요. 고기, 고기향 엄청 많아요. 네, 맞으세요? 네? 네, 코다리조림이 좀 맛있어. 헬로! 자, 기대해!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오케이! 어이! 빨리 갑니다! 어이! 빨리 갑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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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이야! 와! 뭐했죠, 뭐했죠? 요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만 하나 이렇게 해서 그냥 먹지않고 접은 다음에 이제 야수 다시 만들어줘서 수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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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zuff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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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고추장, 사과, 배 등이 들어간 이 양념 소스의 맛은 양념게장의 맛과 조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입을 기분 좋게 동치미 육수를 살짝 얼려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슥 많이 올라와서. 그거 받고 또 비빔냉면은 또 우삼겸 아니겠습니까? 우삼겸 갈아주고. 우삼겸 됐다. 자. 와! 반칙! 코다리 조림도 올리고. 이거다. 이야. 아니 저기서 넣고 한 번 떨면 들어가요. 아, 저기서 넣고 한 번. 아, 저기서 넣고 한 번. 소아기 이제 다잎? 이런 거까지 다잎이 이제. 육수를 따로 낸 듯한 그런 맛이네. 감칠맛이 죽이네. 꿩 육수나 뭐 이런 것처럼 만든 육수 맛인데? 와, 냉면 한 번 먹으니까 칼칼히 입안이 깨끗해졌어요. 상큼해졌어요. 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우와. 심합니까? 자, 심장 남습니다. 다음 개. 심장 남습니다. 다음 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7, 9, 8, 7, 6, 5, 4, 3, 2, 1. 네. 그만. 총 60분. 맞짱이 종료됐습니다. 진척씨, 시신경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맞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네, 바로 확인을 쉽게 뒤로 돌아왔습니다. 돈 줄이 служат 미냐? 맞짱이냐? 오늘의 최종 결과는?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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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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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스 팀은 더우쌀 팀입니다! 와! 우와! 따뜻하다! 얼마 차입니까? 3천 원 차입니다! 3천 원 차이에요! 와! 소름! 소름! 오늘의 FMP! FMP! G공 운영! MVP! G공 운영! 말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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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